미쳤네 게임 delta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라운즈라는 게임입니다 워낙 유명한 멀티 대전 게임이어가지고 굳이 설명 안하고 그냥 영상만 보셔도 바로 아실텐데 오늘 혼자 방송하기 너무 적적해가지고 폴똥 부인 새벽씨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오늘 이거 하자고 꼬들겼어요 안녕하세요 새벽씨 네 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저희 둘 다 이 게임을 처음 하는데 내기하자 우리 어떤 내기요? 이긴 사람 1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이긴 사람한테 치킨 사주기 어때요? 음 내가 사주겠군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 새벽이도 게임 잘하잖아 아 저희 목표는 그거예요 개만이 때리기 첫 짤싸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이게 실력보다는 운빨이 좀 많이 필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누르면 스페이스 점프를 누르면 조인이 되는구나 어 뭐야 캐릭터 왜 이렇게 그지같이 생겼어 이거 내 캐릭터야? 이거 저예요 아 미안해요 그지같은 캐릭터라고 해가지고 너무 하시네 아 지금 카드 고르는 거구나 이렇게 캐릭터의 능력을 플러스할 수 있는 카드를 잘 읽고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스페이스 바네요 아 오케이 이게 제 캐릭터죠 어우 그지같이 새끼 HP를 더 얻고 총알 속도가 늘어나고 재장전 속도가 느려지네 이게 뭐 막기가 있어요? 막기 쿨타임이 증가하네 뭐 이게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근데 얘네 카드에 나오는 캐릭터들마다 표정이 왜 다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카드를 보니까 반드시 이점과 단점이 같이 있네 이걸로 할게 스프레이 이거 벽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에? 아 아 우클릭이 방어네 우클릭이 순간적인 베리어 오케이 어? 저게 막 쏘네 에잇? 야 에잇! 하하하하 야 에잇! 에잇! 자 어디가 하하하하 아니 그 아우 정화가 어떻게 쓰는 거지? 잠시만요 꺼져! 아이카비 아이카비 이게? 아아 아 뭐야 내꺼야 내가 받았어 나 죽어! 으아악! 에헤헿 웃음소리 왜 이렇게 사악하노 아 super 어 이거 떨어지면 손 삭인건가? 저리 안가? 으악... 아 매여 Ah몸 아아 와 진짜 한 끝 차이로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네 와 너무 무섭다 점점 능력 이 추가되는 거죠 매 라운드 만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 사람만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elle 쉣 이건 뭐지? 공중에서 멈출 수 있는 건가? 아니, 아니, 내가 해석해줄게 카드 보고 있어봐 계속 막고 있으면 상대를 살짝 끌어 들이네요 아, 당기기 근데 이제 막기 쿨타임이 증가하고 HP가 조금 늘어요 아하 이거 하겠습니다 어? 진짜네? 진 사람만 능력을 추가하는 거네 반멸 으의? 으읏? 으으아악 근데 어떻게 쓰는 거지? 무서워 으아! 으아! 야, 뭐!? 뭘까? 그거 나 끌어들였어 어우 씨... 좀 좋다? 아하! 아, 이렇게 해, 해가지고 왜 이렇게 아파?! 미친.. 으아! 으응! 아앙! 왜 이렇게 잘해?! 이겨죽네?! 오늘 자, hp 증가, 데미지 증가 내가 막기를 했을 때 주변 애들이 느려진대요? 블랭 익스플루션 언 임팩트 와아 오 이거 괜찮은데 내 총알 이제 폭발해 블루킹 런치 씨유 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거 하자 와 저거 맞으면 한 번에 가겠네 큰일 났다 넌 뒤졌어 덤벼라고 매한깐! 다가오기 꺼져! 나이스! 이거 뭐야 떨어지는 줄 알았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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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아 저 개미니 왜 이렇게 했어! 잠시만요! 뭐야! 잠시만요! 따라자 따라자 아 뭐야 폭발 데미지 내가 죽을 수 있구나 아 쓰레기였네 나 데미지가 더 감소되고 장전속도가 더 증가하지만 총알이 무진장 많아지고 탄이 퍼진대요 이걸로 해야지 완전 그냥 산탄총 메타 가자 잠시만요 꺼져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지마 아니 아 너무하시네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을 택한다 아씩 개상이네 아이템을 얻자 아 챙기는거할까 하늘 이건 뭐에요 총알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지고 근데 공격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총알 연사가 느려지고 장전시간 증가 장전시간 가뜩이라도 느린데 이걸로 가겠습니다 장전시간 느린건 둘다 똑같아서 어어 올라가고 싶어 어어 어머머머머머 뒤져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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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으하하하하하하하 어이가 없네 안되겠다 뒤져 으우우이C 어 뭐야 나 방금 뭐한거지 어 뭐야 따 따 따 따 사이 으악 뭐야 쳐 으흑 아 야 저 빨아들이는거 진짜 개사기라니까 아쓰 ㅋㅋ 에잇 장정 속도 좀 빠르게 해주는 거 없나? 있을 거야 저기 있네 중간 거 뽀이슨인데요? 3초 동안 딜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고 데미지 증가 리로드 속도 빨라지고 총알 하나 줄어들어요 맞추면 굉장히 치명타인 거네 하지만 과연 맞을까? 너 총알 2발밖에 없니? 그런가 봐 아까 3발짜리였는데 아야야야 내가 맞았네 이 소리 아픈 거 아니 왜 저 빨아들이는 게 사기네 싸글롬 사장한테 개겨 이럴 때 개기지 이럴 때 개기지 오지마 오지마 개잘했어 미친 거 아니에요? 음 길 수 없다 어? 산탄총이 여기 또 나왔네? 아니 무슨 총알로 샤워하시게요? 그래도 나도 장전 속도 감소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총알을 줄이고 데미지를 증가시키자 레츠고 딜뻥이다 어? 나이스 잠깐만 잠깐만 아 형 아아 와 이거 진짜 바닥 너무 아찔해요 와 형 달이로 우와 미친거 아니냐고 자, 한 번만 더 이기면 제가 이깁니다. 나도 보이진으로 간다. 나이스! 와, 나 지금 너무 진지해. 나 지금 말도 안 하고 컨트롤하고 있어. 아깐! 어? 깰깰깰? 아, 이 맷 밖으로 나가서 죽었구나. 원샷으로. 아우까비. 아우까비! 나이스! 아우까비! 아우씨. 아, 근데 진짜 한 판 남았어. 어, 유도탄. 아, 이게 유도가 아니라 그냥 지형을 피해가는 거구나. 총알 개수를 늘리는 게 낫겠다. 오, 나처럼 산탄 트리? 대압은 산탄입니다. 산탄 대 산탄이다. 덤벼! 이겼다! 아우까비! 와, 여기 잠시만. 자, 두 판. 오, 뭐야? 와, 이겼다. 자, 1점. 어이씨. 으, 야. 렛. 예이. 자, 다시 한 번. 에이, 나 노호. 어, 뭐야? 귀여워. 으, 나, 나 노호. 짜잔님. 이거 보여. 표정 왜 이렇게 꼴 같게. 으으! 다 터핑 잘하신다. 일단은 처음이니까 총알이 많은 게 좋은 거 같으니. 총알을 많이 하고. 휴지. HP 증가. 리치. 저 피 뺏어 놓은 거 아니에요? 어, 맞네요. 근데 뭐 딱히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서로, 솔직히 한 방 싸움이라. 이걸로 가자. HP 살짝 증가. 총알 속도 증가. 재정전 시간 증가. 땅. 푸짐. 아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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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상대로 우매한 것. 하잇. 으아. 나이스. 왜 이렇게 잘해. 어흐. 이. 이. 아. 으흐. 뭐 때리죠? 뭐 때리죠? 무서워서 위에 있죠? 아우와. 아우. 이리 와. 왜 뭐 때리죠? 왜 뭐 때리죠? 무서워서 뭐 때리죠? 왜 이렇게 꼴 봤지, 쟤? 왜? 나는야, 스파이더맨. 아, 이 연사 속도가 안 좋으니까 이게.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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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질 부질. 넌 뒤졌다. 샷건이네. 호빨. 호빨탄. 난 샷건으로 간다. 워우. 역시 한 방 싸움이지. 아야. 아, 뭐야 이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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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어췰 어야야야야야야. window station 오우 맨, 새벽. 한번 죽어줘. 개꿀 봤쇼? 치킨 좀 사줘 치킨 못 먹쇼? 아잇잠시만요! 아잇잠시만요 사장님? 와 쟤 방어 쓰는 거 봐 미쳤다니까 쟤? 아잇잠! 아잇잠! 먼저 썼다! 아잇! 드디어 동점! 아잇잠하나 얻을 것 같다 보자! 뭐지 개꿀 받는 추모는? 케이스 65몬 와 이동 속도가 60% 증가하고 HP 증가요 오오 난 개꿀 받는 캐릭터니까 사장이 ían해 삑수 rep 아아 나한테 돌진할 때 이동 속도 증가네 약간 자석 같은 느낌 와 나이스 지형 진짜 나이스 아이씨 화나네 Stickgal 이건 뭐야? 3초간 딜을 넣었을 경우에 50% 이동속도 증가 그리고 소량의 HP 흡수 이거는 완전 그냥 가져오는 거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우클릭을 눌러서 막기를 시전하면 주변에 침묵을 걸어요 뭐 스킬을 못 쓰나 본데요? 더 있을 때나 가능한 거네 뭐야 얘 뭐야 얘 미쳤나 봐 아 아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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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새벽이가 붙으면 굉장히 강해져요 잠시만요 안 닿죠? 재밌는 거 날쌔 아니 이러네 아 좋았어 아니 뭐야 두 번째판 너무 순식간이 끝나는걸 이거 가야겠다 뭔지도 모르고 아니 저거 방방 튀는 거예요 덤벼러 우메 아니 환자만 받네 지형 진짜 우메 새벽 제발 나도 나도 꺼져 꺼져 에이 똥피져 에이 아 이거 안 닿네 야야야야 이걸 내가 뭐야 바보야? 아 이거 맘 안 해 뭐야 이거 오버파워 뭔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찜찜님 팔 얻는 거 아니에요? 아 막아도 체력의 15%가 단대요 아하 아 속도 좀 올리자 아 이씨 아 그렇게 갑자기 에이 에이 나이스 아 진짜 표정 개꼴 맞게 생겼네 나도 사장님 아 뭐야 뭐 에 사장 에이구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깜짝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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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아 어 잠시만 이거 빨리 올라가는데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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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무서워 가는 거야? 하늘라가 가는 거야? 어 그럴리가 어 아 나이스 으아압 으아악 내가 담았 아 어 우지에 찍었네 으아앙 으아아앙 으아앙 으아앙 아하하하 때려버리기 저기요? 으으 이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빨간색이다 으으아앜 으아앜 하하하 트레익스타 와 튕겨질 때마다 80% 데미지 증가 두 번 튕길 수 있고 근데 전체 데미지는 좀 감소네요 내가 재장전 중일 때 딜을 넣을 수 있다는 사람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빨리 해석 좀 해봐요, 새벽 씨. 몰라요. 이걸로 하자. 튕겨질 때마다 데미지 증가. 나 노호. 새벽 색깔 노호. 스나전도 봐야겠다. 크, 스나전도 무서운데. 어, 야야야.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지금 빨래쟁이지 않았어. 아, 뭐야. 미쳤나 봐, 저게. 나이스. 튕겨지는 거 개 좋네. 진작에 좀 쓸 걸. 오, 우와. 뒤로도 튕겨져, 저거. 잠시만요.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킹, 퉁, 악. 나이스. 아, 튕겨지는 거 좋긴 한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거. 뭐야, 어떻게 죽었어? 튕겨진 걸로 맞아 죽은 거 같은데요? 오이씨. 미지 엄청 센데? 이거는 뭐죠? 그거 폭발샷. 탄이 폭발합니다. 이걸로 갈게요. 폭발샷. 다 파란색이다, 새벽아. 헷갈리지 마라. 근데 스나이퍼는 폭발샷 별로 안 좋지 않나? 데미지. 개솔썰한데 데미지. 나도 좀 튕겨야 할 거야. 뭐야? 내 처리 내가 맞을 수도 있어? 자살했죠? 미쳤네 게임. 아 진짜 둘 다 개멍청해 아 진짜 둘 다 개멍청해 아 너무 아파 아니 저거 너무 아파 아 탱크 좀 해야겠다 엄청난 HP 증가 탱크를 할게요 와 얼마나 따뜻해질려나 어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아 징겨서 내가 맞았어 아우야 좀 쏘네 어 연사 연사력 증가인가 이걸로 해야지 뭐야 저 가운데는 갈리면 최소 직사인데 어 개 무서워요 어 돌아온 총알 너무 무서워요 어이 왜 저 총알 나한테 오냐고 아 사장님한테가 총알 아니 너무 웃기네 아 각도를 찾았다 하하하하하핳 으아 어 어 어 이게 언제부터 피? 나이스 이게 언제부터 피하는 게임이 됐지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개 아파요 아우 개 아파요. 와 야 진짜 너무 아파. 지금이다. 데미지 아 이게 전면전에서 약하구나 내가. 탄속도 증가로 가자. 사거리가 너무 짧다 내가. 둘 다 멈췄어. 순간 뇌정지 옴 아 야 이거 튕기는 거 너무 도박인데? 으아! 내 폭탄! 아! 아! 이 미친... 아! 우엑! 우엑! 안녕히 가세요! 아이씨...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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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야야! 오우야야야! 죽어! 오우야야야! 어어? 어어? 오우 까비! 반사샷! 반사샷! 오우! 오우! 아 봐! 여기다! 내가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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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우야! 오우! 이게 안 맞네? 와우! 개잘해. 아... 이용사할 수 없다. Let's avoid the ground. 뭐야 이게? 지형 지물 피해가는 탄이요. 그러게. 웃기네. 이거 해볼까? 재밌겠다. 에에에... 지형 지물을 피해간다고? 어떻게 피해가는데? 엥? 안 피해가는데? 아 약간 휘어서 가는구나 너무 무서워 이거 재밌는데? 이 조합 재밌다 뭐야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한 방이야? 아니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센 거야? 나 HP 늘릴래 이건 뭐지 튕겼을 때 탄속이 점점 느려지지만 두 번 더 튕길 수 있고 공격 속도 증가네요 가난이 개꿀잼 탱탱벌을 여기서 하시면 어떡해요? 나이스! 개꿀잼 탱탱벌! 아니 저기 가요 어우 너무 아픈데? 아 패! 야! 아 까비! 어우 쒸려 어우 어어 무서워 어 뭐야? 어 뒤로 밀렸어 지금! 예아 아 까비! 와 좀 잘했다 방금 나 인정 인정 와 이건 뭐야 오 이거 유도인데? 으으으으... 가만 아니 확실한건 아닌데? 조금 더 읽어봤었어야 돼 알았어 아니잖아 유도 아닌데? 시야 시야에 들어야 돼 그... 우아아악 야 잠깐만 아 야야 아파 상자로 때려버리기 아니 이게 맞나? 아... 어? 괜찮은데 지금? 상황 나쁘지 않아요? 나이스 중심 차려! 중심 차려 플레이! 어 뭐야? 상대는 개! 개 못하는 새벽이야! 뭐야? 얼마나 튕겨내는 거야? 아니 왜 안 끝나? 튕기는 게... 와 무슨 일이야? 나도 튕겨야 되나? 이게 유도탄이 탄속이 느려야 가능하대요. 너무 빨리 나가서 유도가 안 돼. 내가 이미 스피드를 올려버려서 유도는 의미가 없었던 거구나. 나도 튕기기 갈까? 자... 해봅시다. 우와! 뭐야? 방금 뭐야? 아! 아야! 오 뭐야! 저게 유도네! 한 번 튕기니까 나한테 와! 나이스! 나 유도 너무 사귄대요? 아니 미친... 야 저거 뭐야! 야 찢겼어요! 나이스! 와 유도 미쳤다! 진짜 너무 사귄대? 자 2대1! 와 유도 대박이네? 와 나 지금 너무 충격먹었어. 나 유도 빨리 나와라. 유도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긴다? 시야에 보이면 나도 유도가 되네 이거? 튕겼을 때 저게 저기 보이는 상태면 유도됨. 와... 와 잡힘이 심한... 잣됐다 나는... 아 저거 본인도 맞아요? 잘 쏴야겠네? 아... 탱커로 가겠습니다. 자... 렛츠 고! 아우! 렛츠 고! 아 미친! 안니! 아이씨! 내가 맞았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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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아예야야... 아오오 그... 아아오오... 같은데로? 너무 웃기네. 아까비. 나이스! 와, 큰일 났다. 유도 너무 아픈데? 와, 유도 너무 심한데? 나도 유도, 나도 유도 주세요. 유도가 개사기네. 사장님한테는 몸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사장님도 본인 유도 함부로 못 쓰지. 이게 블록킹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막기 했을 때 에임에 레이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레이더 안에 적이 있으면 자동 공격. 아.. 모르겠다. 주변을 스캔하는 건가? 막기해봐, 지금. 저 범위 안에 내가 감지되면 제가 공격받아요. 가질 못하겠네. 오우 아! 붙어야 이기는데 유도가 진짜 사기 라니까 뭐야 이건 슈퍼 노바 그냥 영역 안에 적을 끌어당기고 스턴을 먹인대요. 아하.. 아무래도 사장님을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 나랑 그냥 맨 주먹 싸움 해야 돼. 사장님이랑 진짜 주먹 싸움 간다. 사장님 저랑 주먹 싸움 하지 않으실래요? 저랑 주먹 싸움.. 저 슈퍼 노바 저 개 사귄데? 저랑 주먹 싸움 해요 사장님! 오지마요! 사장님! 저게 슈퍼 노바의 힘이구나. 사장님 패러 사장이에요! 사장님! 와 진짜 무섭다 저거.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스프레이. 좋아 이걸로 가자. 다가 오기도 전에 죽여버린다 이런 건가요? 그렇지. 나이스!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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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와아! 왜 다 나한테 와! 사장님! 이거 진짜 무섭다.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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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왜 안 태우냐고 이 총알들! 사장님! 사장님! 아우 와, ca. 친교서 내가 다 맞았네. 너무 웃기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사장! 우와! 우와아! 미치겠네 이거. 우와. 아 힘이 장난 아니다. 이걸로 간다. 사장님 공격력 준 내, 준 내 쬐지고 있어. 사장님 일단 나는 근데 총이 너무 약하다 아우야 근데 데미지는 쎄는데? 저거? 아우야 아우 아 막기 썼구나 와 막기 개잘해 어 형 사장님 어 잠시만 나이스 형 형 까잇 어우 사장님 병을 통과하진 않네 저게 까비 나이스 아우 총알로 싸우는 거 되게 힘드네 뭔가 총알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이건 정말 탱커로 가는 길 아닌가? 정말 그 탱커로 가는 거네? 좋아요 힙으로 민다 사장님 이거 꺼졌어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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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징그러워 사장님 와 야 진짜 안 좋는데? 어떡하지? 아니 너무 웃기네 침묵할 데미지 극도의 데미지 하지만 공격 속도가 느려짐 이걸로 가자 극도의 데미지 극성펜 컨셉 가자 사장님 까 아 아 나이스 내가 창자에 맞았어 딱 공당했어 이리와 아 히히 맞다 쟤 총도 있었지? 하하하하 사장님 우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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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진짜 아 미치겠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글라스 캐논 극도의 데미지 우와 HP가 줄어듬 좋아 한방 싸움 가자 좋아 창가 방패다 하하하하 좋아 창가 방패다 아 야 나 내 HP가 너무 없어 하하하하 킥킥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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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빅토리 예 예 예 예 예 고반데 2대2 1킬 으 야 사장님 이거 막판 어떠신가요? 좋아 치킨은 나의 것이다 아 치킨 질렸는데 아 치킨 질렸다고 그럼 뭐 먹고 싶어 어 치킨이요 하하하하 뭐야 가자 예 뭐야 어 뭐지 나 왜 빨간색이지 새벽이가 빨강이네 아 또 헷갈리게 하하하하 이거는 근데 뭐예요 당신이 막았을 때 주변에 있는 적들을 느리게 만드는 이거는요 당신이 막았을 때 탄 피들이 느려지게 만듭니다 아 일단은 장전 속도를 올립시다 그닥 좋은 카드가 없네 드릴? 뭐야 이거? 벽을 뚫습니다? 7m? 해보자 재밌겠다 어 어 서로 반대로 뛰었어 하하하하 아 맞다 아 맞다 깜빡했다 오우 야 이거 좋은데? 어 아이 관통 너무 사기잖아요 아 아 아 응 못 숨어 다 뚫을 거야 예 아 어 이거 치킨은 나의 것이지 와 기가 막힌게 떴네 어 이제 카드 운이네 내가 말했지 운빨 좋은만 게임이라고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스피드로 갑시다 자 렛츠고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막았는데 아 아 아 아 야 와 나이스 아 왜 이렇게 잘 쏴 다다라 총 총 아 이게 벽 벽인 상태에선 살짝 탄속이 느려지네 어 그러게요 느리네요 음 하지마 아 텐크 텐크 노이로제 있어 덩치가 개 커져야 되나 저게 자꾸 뚫고 들어오니까 은근 짜증나네 분실로 싸우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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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괴물자식 웃는 괴물 끔식해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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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아 까이 개색 으악 까이 까이 어 아픈데 으 아야 아이 피가 안달아 저 인간 웃으면서 계속 쫓아와 무서워 히히 아야 아야 관통샷 저 정도 피면 스쳐도 한방이다 나이스 아 까비 아 까비 조금만 공격 더 쐈으면 됐는데 아우 아깝다 아 진짜 저 HP 증가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구나 아우 까비 아우 까비 으 으악 아하 아이씨 안타깝 하아 아 안돼 안돼 이거 관통의 유도면 개사기 아닌가 아니 아니 이게 나오네 되려나 이건가 개 망했다 아 이건가 와 진짜로 아 야 잠깐만 이거 그냥 개 빨리 가서 싸우는 수 밖에 없다 아 근데 탄이 너무 느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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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비명소리 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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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개사기 으악 아니 이거 지형집은 아무 소용없잖아 이거 그지 같은거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으악 와 진짜 잘해 쟤 왜 저래 각성했어 으악 아니요 아닌거 같은데요 오 잠시만요 아 총알을 뚫는건 좋은데 총알 속도가 너무 느리다 탄속 증가 사야겠어. 와 야 잠깐만. 와 이게 맥 밖으로 나가면 데미지 입는 게 좀 어렵네. 탄 피하면서 사장님한테 가까이 가기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제발요. 아니 사장님. 근데 이거는 튕겨야지 효과가 발휘되는 건데. 아 그냥 사장님 뚫고 지나가는 거였지. 어 의미가 없고. 나도 유도 내놔. 포이즌 갈까? 포이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톡 딜로. 한 대 한 대를 치명적으로. 와 잠시만. 음 잘 피해봐. 예아 베이베. 진짜 너무 아파. 예아. 음 딜리셔스. 와 잠시만요. 진짜 너무 아파. 진짜 쟤 왜 이래. 왜 이렇게 무서워. 오기? 꼬기? 까꼬? 예아 베이베. 나도 유도 하나 먹자. 유도 제발 유도. 아. 아. 나도 유도 내놔. 저도 한방 싸움 가보자. 아우. 와 야 잠깐만 저거 뭐야. 방 뭐지? 어우 야 동 너무 아파. 어우. 어우 야 동 너무 아파. 야 수고. 우와. 와. 치킨 먹는다. 와 동 너무 아파. 헤헷. 헤헷. 독딜. 헤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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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아 쫓아온다. 아 유도 개간대 진짜. 아 유도 개간대. 아 유도 개간대. 아 너무 좋아. 아니 유도 왜 이렇게 심해. 아 안되겠다. 와 당장. 진짜 꼴받겠다. 와 내가봐도 꼴받는대. 유도 진짜 짜증나. 어지마 왜. 허아. 잘 가. 예요. 막판. 가자. 진짜 그래. 네? 치킨 가둬라! 잠깐만! 잠깐만, 이걸 끌고 간다고? 게임을? 안돼! 내려가! 이게? 종아일 커짐! 종아일 커짐? 사장님, 진짜! 나 진짜 이가 쩍어라! 야, 쩍어라 해줘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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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너무 탱인데? 뭐야! 계속 봐! 안녕히 가세요! 막판! 진짜 막판! 막판! 진짜 막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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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할 수 있어! 잘가! 잘가고! 탄속 증가! 탄속 증가! 와우! 미쳤어! 오지마! 오지마! 난 필사적으로 도망갈거야! 난 필사적으로 쫓아가겠습니다! 잘가! 예! 베 게토리아! 짜증나! 죽어! 새벽! 오지마! 근데 이렇게까지 싸우는 건 처음이네! 아, 진짜 박빙이었다! 아, 치킨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치킨으로 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아, 너무 재밌었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진짜 유도 아니었음 사장이 나한테 졌다 인정 그거 아니었음 나 진작에 발렸어 진짜 와 어떻게 조합이 그렇게 나오냐 슬프라 자 라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바 나과정룡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